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남편한테 소송이 이혼당하고 이제 개털되게 생긴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임신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서 남편을 좀 많이 때렸는데요. 이 남자가 저랑 이혼을 하겠답니다. 아니 임신한 아내한테 감히 소송 걸어도 되는거에요? 원지.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평소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라서 남편은 늘 제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은 맨날 미안하다. 내가 원인 제공했다. 이제 알겠으니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발 좀 나를 화나게 하지마라. 이런 입장이죠. 여하튼 그러다 최근에 또 대판 싸웠는데요. 제가 심심하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뭐 책을 살 것도 있고 서점을 가자고 하는거에요. 완전 신나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저는 책에 빠져가지고 즐거웠고 남편은 음료수만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면 멍때리고 있더라구요. 슬슬 짜증이 났고 제가 몇번 경고했어요. 아니 책 안 읽고 뭐해? 그랬더니 음료수가 맛있다는 등 니가 너무 예뻐서 쳐다본다는 등 헛단소리를 해서 사람 열이 또 뻗치는거야. 미친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박차고 나와버렸고 남편이 뒷정리를 하고 책을 구매해서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임신 초기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또 남편이 출산 육아 관련 책을 사고 싶다고 해서 간거였거든요. 근데 멍때린거야.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 니가 가자고 해서 같이 보러 온건데 정작 니는 골베기 싫게 끌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화를 다 뿜어냈고 제가 원래 다 열질이긴 한데 최근 호르몬 때문인지 막 숨이 찰 정도로 감정주체가 안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짜증을 뿜어냈는데 그런데 남편이 손으로 자기 귀를 이렇게 막는거에요.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손을 때렸어요. 뭐하냐고. 더 난리치니까 적당히 좀 해. 이렇게 감정없는 표정으로 말하는 태도에 더 열이 받아가지고 남편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차 안에 있는 물통을 막 차에 뿌리면서 후려치면서 아니 잠이 와가지고 잠시 멍뛰는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물통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사방에 팔방 다 튀고 그러다 결국에 최악의 상황까지 왔어요. 이혼을 하겠답니다. 아니 이게 소송까지 걸리리에요? 아니 제 입장은 왜 책을 안 읽냐에 이렇게 불만을 했으니까 그럼 잠깐 잠이 와서 그래 좀 마시다 다시 볼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화를 안냈을거에요. 근데 남편은 항상 그래요. 제가 꽂혀있는 그 팩트를 제대로 모르고 이런 헛단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1차적으로 화가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면 어쩔 때는 바로 사과를 해주던가 풀어주면 크게 싸움이 되... 이런 사람들은 말을... 이... 뭡니까 이게... 아니 귀를 막고 적당히 하라는게... 어? 분명히 이렇게 싸우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내가 화가 안풀리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는걸 남편이 알고 있거든요.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기는거... 여하튼 결혼 후에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병원치료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도대체 언제인지도 모르게 정말 갑자기 임신이 되가지고 약도 못 먹고 병원치료도 못 받게 됐고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으니까 더 예민해졌고 이제 나를 좀 파악했으면 제발 자존심같은거 굽히고 내가 화가 났다 싶으면 무조건 엎드려! 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무조건 엎드려 빌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미쳐날뛰면 아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해봐. 아니 남들이... 이렇게 좋게 타이르지 않나요? 처음 남편에게 동문서답의 답답함을 느껴오면서 점점 욕과 폭력으로 발달된건데 남편 탓이잖아.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욕하든 뭘 하든 남편은 그냥 감정이 없는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더 화를 나게 만드는거죠. 그래 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상종 안할거야. 딱 이런식. 사람 무시하는거잖아. 여하튼 지금 각방 쓰고 말에 안섰건지 일주일 넘어가구요. 저는 안방에서 생활하는데 이 뜻을 하는 상황이라 안방 안에 화장실 있다는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베란다에서도 냄새가 나고 온갖 냄새와 예민함에 잠도 설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남편은 반대방에서 나름 지원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제 상황까지는 인지를 못하는 것 같고 평소엔 배려를 하는 사람인데 싸웠을때 먼저 빨리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감히? 오늘도 과일 챙겨 먹으라고 냉장고에 사다 놓고 제 딱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갔던데 그럴바엔 말 한마디 그냥 차라리 걸면 되잖아.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웠지. 저요? 분노조절장이 맞는 것 같구요. 저도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나면 자괴감들고 후회를 합니다. 부끄럽죠? 남편도 이걸 알고 있고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제발 부탁이다. 나는 이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난다. 혹은 화가 나면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엎드려라. 빌어라. 그러면 이런 최악은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남편도 굳건해요. 저도 남편이 다 이해하겠다. 근데 욕하고 자기를 나를 인위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너를 받아주는 데에는 네가 어느정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뭐해. 일단 화가 나면 물불 못 가리는데. 그래서 남보다도 못한 그런 심한 쌍욕을 해버려요. 패기도 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지만 사실 뭐 존경 같은 거 없는 건 사실이구요. 이런 남편 너무 답답하고 멍청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가슴에 꽂히는 욕을 했고 이전에는 남편도 같이 욕을 하게 됐더라고. 너무 답답해요. 정말 최악인 게 지금 우리 아기는 포기하고 우선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까 하다가도 그걸 포기할 용기도 없고 너무 무섭거든. 참고로 저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다만 남들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는 울컥울컥 화가 나는 거고 또 화가 나면 나중에 주체가 안될 정도로 이성을 잃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야하튼 임신 사실은 벌써 가족, 친척, 지인, 회사 사람들 온 사방팔방 다 알고 있구요. 그런데 아까 과일 사건 이후로 이제는 진짜 이혼하겠다면 버티니까 아니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뭐 보니 지원자 준비를 뭔가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배 쓰고 있는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이걸 정말 모르는 거야? 감히? 예 도망갔습니다. 댓글 1번 남편 너무 불쌍하다. 아니 본인 스스로 성격이 문제 있는 거 아니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남탓만 하고 있네? 임신한 마누라 서점에 혼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가줬는데 거기서 책 좀 안 읽었다고 화를 내고 맞아야 돼?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스니가 쓴 내용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상인이라면 화가 날 포인트가 단 한 것도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얼른 이혼당하고 병원에 나가세요. 2번 그래요 남편님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아이 낳으면 더 심해질 거님도 이미 알고 있죠? 임신 초기라니 그냥 지우고 아이 보내고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그 아이도 님처럼 너무너무 불쌍할 거 그런 인생이 될 게 너무도 뻔하니까 그러니 이런 여자 말고 다른 좋은 엄마에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번 아니 남편님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사람이랑 살고 있는 겁니까? 쓴이한테 혹시 돈이 많아요? 그리고 쓴이 너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맛이 갔어요. 4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니 뭐 지단에는 임신 호르몬 때문에 혼자 발강 다 떨어놓고 사고까지 해라 이러는 거네? 이게 인가이가? 5번 아니 정신에 심각한 병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병원을 왜 안 가요? 애 낳고 안 집어던지 자신 있다 이거야 지금? 헐 6번 그래 너는 뭐 일상생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다만 니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불가능한 거 이게 문제지 7번 아니 남편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요? 책 읽다가 몸 때리는 것도 허락을 받고 받아야 되나? 멍을? 호르몬 핑계 분노 조절장애 핑계 그지같아 하지마요 지보다 센 사람한테는 쳐맞을까봐 꼼짝도 못하면서 말이지 도대체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거요? 너 그러다 진짜 뱃속에랑 같이 이혼당합니다 그거 알아? 8번 너 평생 그 성질머리 다 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내 장담하는데 길어봤자 2년 안에 너는 남편한테 납작 엎드려 빌고 있을 거다 아마도 그런 뒤에 니 인생은 덧뻔해 남편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필사적으로 빨부둥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야 솔직히 너 솔직히 누울 자리에 보고 다리 뻗는 거잖아 선택적 분노장애 9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책에 빠져가지고 신났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당신 눈에 남편 멍때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는 님도 책을 건성으로 보니까 남편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점에서 멍 좀 때리면 어때요? 그게 뭐 죽을 죄도 아닌데 이런 미친 발광을 해야 되는 거냐 내 말은 양심이 있으면 아이와 남편을 위해 이혼하세요 그리고 아이도 제발 버려주세요 남편에게 태어난 아이가 어찌나 불쌍할지 공부하다 잠깐 멍때렸다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굶겨가지고 베란다에 묶어두고 그런 미친 엄마가 보여요 내 눈에는 10번 극단적으로 쓰겠습니다 스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곧 이혼입니다 물론 아이가 있어도 이혼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님 때문에 불행해질 겁니다 꽁꽁한궁 딸부부 사이 보셨죠? 남편이 참다 참다가 이혼할 때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아빠 나도 데려가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거 못 고치는 이유가 남들은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은 왜? 가족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야 참고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 어디 가가지고 이러다가 임자 제대로 만나면 진짜 칼빵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명 횡사하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거지 남들도 다 성격이 있어요 다만 참고 다스리는 거지 내 성격 원래 이래 원래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진짜 무식해 보이니까 님 남편은 임신이 족새네요 아이고 불쌍 아니지 그 족새도 스스로 박살내는 중이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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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다혈질, 욱, 임신 초기, 호름은 어쩌고 저쩌고 욕과 폭력을 어떻게 해서도 합리화해버리는 생각뿐이네요 님은 그냥 인성이 개차반이니까 용 쓰지 마 의미 없어 12번 야 이 여자 언젠가는 반드시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 뉴스에 안 나온다 해도 제명인 절대 못 죽지 아직 임자를 못 만났죠 진짜 제대로 된 사이코나 소시오 만나면 그냥 한방에 가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져주는 건데 왜 그걸 참 그래요 아무튼 박제 감사합니다 음?